나 때문에 블리자드 공방이 변했다고? 뭔 소리야 나 때문에 변한 거 아니야 님들 때문에 변한거지 궁금하긴 했다고? 그 블리자드 앱 2시간 방송 있잖아요 그게 변했어? 도네이션을 끄는 걸로? 도네이션 끄는 걸로 바뀌었고 그거에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한게 이제 나지 아니? 나와 여러분이죠 나와 여러분이 이제 블리자드를 정신차리게 해줬죠 우리가 너무 투스들을 무시했구나 이제 스트리머가 도네이션 받는 거 이런 거를 굳이 터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거는 아니란 생각이었구나 블리자드 앞에 암마빵 어쩌고저쩌고 밴브르도 개쌍용 나오고 씨부럴 옘브럴 오버워치 옘병 잼병 그거 다 나오는 거 보고 블리자드가 우리가 아니랬다 우리 도네이션 막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블리자드 측에서도 알아요 제가 그 9천명 1만명 8천명 이렇게 내가 도네이션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루타님 잘못 아닌 거 알아요 우리 우리도 알아요 이랬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대 일단 가장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 2시간 안에 욕을 한 사람이 있었대 욕설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도네이션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욕을 했대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거기 모인 모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나 나야? 나 욕 안 했는데 속으로 이러고 있었어 다 나를 쳐다봐 동시에 갑자기 따요니랑 레니아워랑 철면수시명이랑 더니랑 몇몇 아 서렌더도 공역주는 존나 쪼개면서 날 쳐다봤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욕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나를 보는 거야 동시에 그래가지고 그 다 끝나고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저기요 아까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요 혹시 아까 전에 말했던 저 욕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저예요? 이러니까 예 아니 시발 진짜 주스닥에 병 어 예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 저만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 중에 저만 했나요? 이러니까 예 이래가지고 예 안 하겠습니다 나 혼자 했대?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예 아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